실거주 2년 하지 않았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정말이냐고요? 정말입니다. 거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차후에 상속으로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저 좋은 지역 내에 정말 좋은 집을 사긴 샀는데 여건상 실거주를 하지 못해서 비과세가 걱정이신가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주하지 않고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 보시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이건 이제 파리대책 이후를 말하겠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거주하지 못하고 잔세 또는 월세로 세를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보겠죠. 왜? 조정지역 내에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제가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감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말이 곧 1세대 1주택을 말합니다.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거주 2년 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4호에 해당이 되는데, 법 조문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표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제4호의 요건이 무엇이냐?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세무세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을 경우에 혜택을 준다입니다. 그 이하의 세부적인 요건도 있는데, 이 요건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혜택 볼 수 있는 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요건을 보면, 일단 주택 유형은 모든 주택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준주택이죠. 오피스텔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 규모, 면적 조건이죠. 우리가 다른 주택임대 사업자,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몇조곱미터 이하다라고, 그런 면적 조건이 있는데, 이 비과세 특례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 좋죠. 거기에다가 주택가액, 금액 조건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준시가 6억이야. 이 조건도 없어요. 비싼 집도 가능하다고요. 그 집이 20억이든, 40억이든, 60억이든, 100억이든. 아주 좋죠. 임대 요건을 보면, 이제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5% 상승 제한. 맞아요.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연 증가율 5% 이하로 했을 때. 임대 기간을 보면,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하셨다면, 4년짜리, 이때는 4년 이상만 임대하면 되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로 알고 계시죠? 이때는 8년 이상만 임대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4년짜리와 8년짜리 구분이 없죠.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정부세배자나 양도세, 중과배자, 이런 것들은 좀 긴 거. 8년짜리 해야 혜택을 많이 보는데, 여기에서는, 비과세 특례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즉, 만약에 정말 비싼 집, 그리고 넓은 집, 정말 10가지 중에서 다른 9가지, 어떤 것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딱 이 한 가지만 노린다면, 굳이 8년짜리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짧게 4년짜리 하시고, 봐서 혜택을 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집을 샀는데, 일주택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실거주를 못해요. 이런 분들에게 일단 정말 좋겠죠. 거주하지 않고, 피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단, 주택인들 사업자를 등록한다는 조건 하에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상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속 전략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녀가 상속 받았는데, 그 자녀가 실거주할 요건이 안 된다면, 이때 부모가 미리 등록을 해서 상속으로 주는 거죠. 왜냐? 보통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비싼 집들,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굉장히 비싸서, 실제로 자녀가 상속 받았을 때, 거주하기 위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됐을 때의 경우에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임대 기간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겠죠. 이 부모가 임대한 기간이 상속이 되면, 그대로 승계가 되어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8년짜리 등록을 했는데, 6년 임대하다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했다. 그러면 자녀는 남은 2년만 하면 되겠고, 부모님이 정말 장수하셔서, 8년 다 채우고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이 됐다. 라고 하면 자녀는 받자마자, 사업자 등록하고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남 부자들,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이렇게 비싼 아파트도 있잖아요. 20억, 30억, 40억 되는 아파트들, 이분들 그 상속까지 보고, 미리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신 분들이 꽤 됩니다. 이렇게 상속 전략을 짜기에도 정말 좋은 제도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이 돈이죠. 정말 강력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잘 이용하면, 그 속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 아주 많은 혜택 중에서 한 가지, 비과세 특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더 돈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차후에 하나씩 영상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